구독과 좋아요 한 번 외칠까요? 구독과 좋아요 네 정말 그럴 수 있어서 제가 나중에 피처링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미니미드 마이 라잎 네 예? 뭐야? 소울 이즈 마이 라잎 아 소울 이즈 마이 라잎 네 어떻게 해주세요? 영어 영어 힙합입니다 힙합입니까? 네 네 앉아주시고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두 달 동안 함께하는 우리 우리 친구예요 완전 잘생겼어 아 잘생겼어 10분 10분이나 아 10분이나 열이고 10분이십니다 네 성명도 어떠세요? 아 네 네 6분 6분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3명이 성민포트 팀이에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Girl you gotta hold it 다 온종일 내가 맘보는 너 이해 안 되는 태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둘이 서로의 사랑을 위해 지켜야 지키보는 방금 대구에서 막 올라온 최짱근을 간다 그쵸? 네 짱근을 본인 속에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승철입니다 제가 3개월 동안 기가 내고 올해 수술할 때 이번 때 음악 친구를 통해서 수술 중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뭐죠?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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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우와 와 아 ㄴ 으 do 아 아 아 으 도 ㄴ 으 아 아 아 하나 둘 셋 제가 보여드릴, 제가 생각하는 그 춤은 파워풀한 압니다. 아 네. 자네의 힘을 주고받고. 자네의 힘을 주고받고. 우리 지금도 한편 포기했죠. 같은 팀이 됐는데 순영은 팀이 좀 스타러인 것 같아서. 아 네. 순영이 형 팀이에요. 자 나와주세요. 감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팀원이에요. 반갑습니다. 찬이는 동생이고, 네. 반갑습니다. 인사 많으고. 우리 순영이 팀, 안무 팀입니다. 박수 다 올렸어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팀이 되신 거예요. 순영이 형. 왜요? 왜요? 공격적인데? 왜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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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있을 수 없으면 다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잠깐. 형. 네. 다 돼있습니다. 어. 다 뽑혔지만 양해를 보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 팀에 뺀다는 말씀 드려요? 아니요.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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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 사람. 네. 어필했나요? 충분히? 네. 아, 이미 왔어. 자, 지유니티. 지유니티 나와주세요. 네. 아, 그래서 과하게 하겠는데. 도장비가 못 미치니까. 하하하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이 안에서 물어보셨는데. 이 표시 안식을 하셨어요. 아, 이러면 형성이 되는 건가요? 자. 하하하하하하. 제가 봤을 때 동작들도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동호 다 모을게요. 네. 하하하하. 털이 많아요, 굉장히. 네. 다 모셔볼게요. 핀별을 이렇게 섞어서. 네. 핀별을 섞어서 해볼게요. 네. 너네 팀 애들 너네가 챙겨줘야 돼. 너네 팀 애들 너네가 챙겨야 돼. 너네 팀 애들 너네가 챙겨야 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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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민규 순철 진경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승강인팀 있죠. 공이야. 그리고 진경. 승강군. 표정량. 표정량. 표정량까지 3명. 그리고 이제 성민이팀. 우리 가희야. 그리고 신혜야겠죠. 네. 그리고 우리 지은이 안무팀 다 모였고요. 그리고 수연이 안무팀까지 다 모였습니다. 네. 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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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허설 MT 잘 할게 잘 할게 하나 하나 천천히 자유런 프랑스카 자리 크림 빠진거 아니야 막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야, 몬주야. 이거 봐. 민기야. 5시부터 여기 각 팀베이를 돌아가면서 팀명, 팀들보러 그 다음에 곡선명 한번 발표할테니깐요. 5시부터 준비해주세요. 네. 자, 성민군 팀. 네. 네. 지금 어느정도 받으시면 됐나요? 아, 거의 99%라고 하는구나. 99%? 네, 99%. 네. 여기 굉장히 호흡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팀이 너무 좋고 잘 입고 나가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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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났습니다. 이 팀은 정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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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내 팀입니다. 우리 팀 그죠? 네. 자, 지문군 안무팀 그죠? 곡 정했나요? 정할 수 있어요. 정하는 기분인가요? 네, 지금 팀 여자 2분이시죠? 네. 팀명은 정했어요? 네, 정했어요. 네, 정했어요. 팀명도 정했고, 곡도 정했고, 별 문제 없죠? 아직까지. 아직까지. 하이팀명은 하필 어떻게 친하게 해야지. 친하게. 오빠들이죠 다. 동생님들 다. 친구랑 동생이죠? 이러고 있잖아요. 오빠죠? 편하겠네. 편하겠네. 오빠에요. 편하게. 잘해줄거에요. 알겠죠? 네. 열심히 하고 있나요? 기대가 많이 됐는데, 자, 우리 신현동 팀입니다. 안무로 신현동 팀. 네. 여자 2분이시네요. 네. 우리 혼혜정 팀과 사내 5명. 네. 어느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3년은. 정해됐어요. 나라에서 이제. 3,9년 더 정하실 때도. 네. 우리. 신현동 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선이고. 다. 이게 춤을 잘 춰요. 믿고 가세요. 가시겠죠? 믿고. 긴 대기 갈 수 있다. 이빠로. 아, 동생이 있구나. 좋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형님. 이상해. 잘 들려나와. 진작. 형정. 봤어. 여러분. 잘했어요. 네.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 좋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도 계세요? 예! 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 남자를 만나보네요 저희도 같이 못췄어요 저희도 같이 못췄어요 저희도 같이 못췄어요 아! 아! 네 왜 때려요? 왜 때려요? 왜 때려요? 왜 때려요? 괜찮아요 우리 아프다 아니 지금 합신해하는 게임 아,erv니다 유럽 들어가 일단 고어 형이 아니면 남자들이 지경이 센터인 거 약간 남자들이 약간 고어의 태어만 잡고 둘이니까 진짜 그런 느낌을 안한 그러니까 팀 보어랄 팀을 확장해줘야지